안녕하세요. 얼쑤오리가락 이다솜입니다. 어느 나라, 어느 민족에게나 그들을 사로잡는 노래가 있곤 합니다. 누가 처음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구촌 어디서든 아리랑만 나오면 가슴이 뜨거워지죠. 이 아리랑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방마다 다르게 고전됐는데요. 그래서 오늘 얼쑤오리가락에서는 지역별 민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먼저 송재형 명창을 부른 남도민요, 욕자백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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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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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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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나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오늘 이 밤이 새기 전에 또 안 나와 두지 앉아 시켜놈게 잘 못 알아 전주무악사나 발굴을 거냐 겨루기 못 거리해 깃사지마는 최장아 그 아래는 호화생이야 지금도 치마틴는 풍랑담과 장하리 가두 탓성기 헛지않가 종원가 오싱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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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싱우! 예로부터 서도에는 수심가, 남도에는 육자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육자백에는 남도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인데요. 그리움과 외로움이 짙게 배어있는 미녀이기도 합니다. 이번엔 독특하게 미녀 합주를 준비했는데요. 고 장덕화 선생의 음악정신을 기리는 장덕화 민속반주단이 경기미녀 합주무대를 선보입니다. 경기미녀의 흥겹고 경쾌한 가락에 집중해보시죠. . . . . . . 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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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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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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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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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열어리자여 감사합니다.